아끼는 내 차 사고팔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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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들은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 미니쿠퍼 S 기본형 3세대고요 차량 2018년식의 주행거리 6만키로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선노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시면 컨디션 괜찮고요 이어서 군내 쭉 살펴볼게요 이어서 범퍼 쪽도 확인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휘에 봐주시면 림 끝쪽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3.68mm 50% 가까이 남았네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괜찮습니다 도어 쪽도 같이 쭉 보시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다음 뒤쪽 휘 컨디션 좋네요 제로 맞췄습니다 4.64mm 55% 남았습니다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트렁크 내부 확인할게요 트렁크 공간은 2열 접어주시면 더 넓게 활용 가능하겠네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휘 컨디션 괜찮고요 이어서 도어도 쭉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드미러 바깥쪽 컨디션 괜찮고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휘이고요 휘 컨디션 윗 뒤쪽에 보펜 터치 살짝 있습니다 실내 옵션 뒤보러 이동할게요 2열 공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가죽 컨디션 좋고요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 옆쪽이랑 가운데 쪽 컵폴더 이용 가능하겠네요 개입한 주행거리 60,232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크루즈, 블루투스 있고 핸들 뒤편에 패드시프트 사용 가능하고요 전면 유리 쪽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쪽 이동해서 봐주시면 썬루프는 2열까지 넓게 들어가 있고요 작동 역시나 잘 되고 있네요 앞쪽에 ECM 룸미러랑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요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봐주시면 이 차량 오토 에어컨 있고 운전석, 보수석, 열선 시트 그리고 오토 스타트 버튼 있고요 USB 그리고 억스 시각직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키는 현재 2개 보유 중이고요 엔진룸 보러 이동할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네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쪽 살펴보는데 언더커버로 인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지자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부트 지자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미니코퍼 S 기본형 3세대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